안녕하세요. BPWS 서포터즈 친구들. 영상연구원 김지혜, FT예요. 시즌2에 시작될 서포터즈 여러분들의 미션이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미션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서포터즈 친구들은 주 5회 미리 전화를 써야 돼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수업 시간에 친구들의 발표한 모습을 촬영해주세요. 이왕이면 예쁜 얼굴이 나오도록 찍으면 훨씬 더 좋겠죠? 앞으로 강의하시는 FT님들의 예쁜 포인트 영상도 직접 촬영해주시면 감사해요. 찍은 영상은 주니어 밴드에 올려주시는데 담당 수업 사진첩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촬영한 영상 중에 베스트 미래 전화를 찾아서 같이 공유할 텐데요. 친구들은 BPWS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멋진 활동을 기대할게요. 화이팅!